사업의 축제는 무력 나오셨으니 사실도 만만해 사시고 건강하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아름다운 게 운전하시고 동무사 지신 분들은 2년이 되시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되시고 혹시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든 좋은 대학교 들어가든 훌륭한 사랑하시기를 여기 있는 박세리가 인사드립니다 박세리 질보회랑 같이 이렇게 나오셨으니 한 바탕 보라 봅시다 다같이 공원의 박션 여전히 박수하시냐고 두 눈에 박수하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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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에 싹 다스도로 황당사 남기임뿐 눈빛 목에 더 좋고 난 매일이 누구나 얄말로 짓지마 뱃불을 깔고 부대점에 도료가 흔들듯이 도룩에 흔들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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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처음 알아듣는다 동수상만 축제 보신 여러분들 왕하성이다 여러분들 왕하성 왕하성 다시 없어서 그래도 우리 이쁜이가 속에서 내가 큰 기대 나오고 이렇게 나왔금만 어떤 사람 나올 때는 박수도 흐블나게만 있지도 마는 뺏어나우니까 박수쓰리는 죽은 사람 방구수리만 또 못하고 함성소리는 온대간대도 없네 그려 철역겼네 박수소리는 그런대로 됐는데 입은 다 바늘로 꾸면나 보네 철역겼네 지금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은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읍도복권 당첨돼서 대박을 이루시옵고 함성과 함께 계속해서 박수 많이 치신 분들은 고속치다 피박에 닦다 불러 광박에 쓰리고 돈도 많이 따시고 자식을 낳으라도 훌륭하게 키워서 검사 판사 의사 나같은 박셀이 되지 말고 국회원장과 한 대통령 되시옵고 반대로 창교 원숭이 쳐다보듯이 눈만 멀뚱 멀뚱 잡음을 쳐다본 사람들은 바람비다 흘러가고 눈탱이 방탱이 되고 뒤지게 뜯어먹고 집에서 쫓겨네 그러면 안되겠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각세리 마지막 날인디 더불어 주위에 창사하시는 대박을 이루고 각세리 앞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라믄치고 말라믄치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